이제 먹으러 간다 믿고 써? 바꿔야 될 듯? 어때요? 얻다 먹어 아아아아아아악 나한테 우리 다론의 연상태감 같다 왜 잘못이야? 은닉은 참을 수 없어 나 소리 지르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 다른 쪽에 정보리로 링크 혀가 남아있어 링크 혀가 남아있어 링크 혀가 남아있어 자 아! 나이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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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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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스 러닝 에이스 러닝 빨복 빨복 킬하나 빨복 킬하나 빨복 하나 금고 하나 아니야? 아 빨복 하나 금고 하나 맞아 빨복 중개 중개 피해 중개 피해 빨복 관광서울 내게 거기 봤자고 포위 세트? 거기 마이킹 있으면 오른쪽에 뒤에 마이킹 있음 뒤에 마이킹 있음 흐흐흐흐 흐흐흐 야.. 어허 이거 이기게 되네? 근데 이걸 이기네? 어? 에이 1층인데 아론이 숨겼다고요? 오케이 디퓨저 가지러 가야해 디퓨저 가진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진짜 사라진거야? 뭐야 진짜 사라졌네? 진짜 사라졌.. 농담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한 번씩 생기는 버그가 아니었구나 아니 이건.. 1층에 밴드 있어요 2층 밴드.. 개.. 아니 이런 버그가 생기는 이유가 뭐.. 아니.. 최강 2층 테라스 큰 분 앞에 그걸로 안돼 그걸로 안돼 하핰ㅎㅎㅎ 하핰ㅎㅎㅎㅎ 뭐야? 나 왜 깜빡이지가 않아? 하핰ㅎㅎㅎㅎㅎ 거.. 버그 아니야? 하핰ㅎㅎ 하핰ㅎㅎ 진짜 완벽한 쿠킹 어 로비에 하나 더있다 아아아아아아 로비 하나 더있어 로비 하나 오기 올라간다 오기 올라간다 오기 올라간다 2층 점수 크면 점수 크면 신문 힐 보자 얘네 병 못 여는 조합이다 아팔어 아팔어 이제 몰랐다 이제 몰랐 미라골만 입어버려 응 깨졌어 뚫겨도 미라골 보고 버텨야지 지금 권총인데? 괜찮? 어떻게 되겠지 1대3, 버그이 매벽 빵빵 예고 들어온다 사람이 얘기해줄테니까 복도만 봐봐, 복도만 모르는데? 드론을, 그렇지, 굳이 했는데, 몰라? 왜, 왜 모르지? 근데 몰라도 미라고을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화를 방금 간 쪽 내 머리 투어 그렇게 1인칭하면 또 샷 연습 한 발에 두는데 또 제가 알리바이를 잡았네요 아 이상하다 로비 쪽 드론 드랍사운드 로비에 웰루시 사이트가 있어 로비 웰루시 로비 웰루시 로비에 웰루시 로비에 웰루시 거는 이러顔 게 네 재단 살려줘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이걸 살려준다고? 와마이 와마이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싹방이 있어 미치기 없는거야 그러면 블루 계단 볼게 블루 계단에 알아 수류탄 쿠킹 가능 뒤에 없어 뒤에 내 드론이 있어 어 있어 수류탄하면 무조건 잡는다 피킹할때 주의 드론을 어그로 끌게 나이스 왜 여기 있겠어 에코라스 드로닝 중 팀은 백업이라서 다행이다 방금 제가 드론을 내려주지 전부 왼쪽 10분 없네요 저쪽 10분 없네요 홀리 이치자스 힐 어! 피풀실 따라왔어요! 이거 거의 들어왔다 기억자 캠 살아있죠 로마드 잡았고 힐 영상 제목을 바꿔야겠구나 퓨저가 사라지는 법은 그렇게만 말해야겠다 원래는 공지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힐 힐 뺀 줄 알았는데 어휴 아파라이 죽으면서 흉술 던지고 누가 나니 이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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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탁 갑니다 아 여기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안전한데? 이미 하는.. 30%? 80%? 나이스! 나이스! 달려! 아! 응 내놨 칸델라 칸델라 아 거기가 안 오신데 아! 개안해 개안해 이겼어 이겼어 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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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인자 안 돼 찡혈님 위에 보세요 위에 저거 디퓨저 위에 저기서 쏘면 되거든요 오는 거 아아 찡혈님 잡아보실래요? 올려놔 안 오지 않을까 이제? 이제 안 오죠 포기했죠